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하늘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음식을 먹을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한국마트에 왔을 때 1분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제품 그대로 다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맛보시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런 특이한 아시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어서 영어, 불어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어차피 다른 국가 제품도 캐나다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같이 수입이 돼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후라이팬이나 그런 제품도 많이 있고요. 라면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하면 김치가 빼놓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매장에서 만든 김치도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온 김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도 이렇게 많이 진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